여러분 벌써 봄이 왔어요. 옷이 얇아진다는 증거죠? 더 이상 이 살들을 숨길 데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이어트크 당장 시급한 분들을 위해 단기간에 확실한 체조금량을 보장하는 High Intensity Interval Training 운동을 들고 왔습니다. 유전소가 싫어도 이제 진짜 해야 돼요. 그니까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Let's get i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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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hypnotize me You hypnotize m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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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